루트 경로 요청했을 때 모든 html 페이지 내용은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다가 html 태그 엄청나게 길게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html 태그를 html 파일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. 그 전에 현재 단내 8.0에서는 c-12, c-12.0 버전이 실행이 되는데요. 지난 버전 c-11, c-11, 한글로 표현할 때는 c-11.0 버전의 원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하게 되면 스트링 형식의 html 태그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어 놓고 여기 부분을 html 태그로 대치하고 실행하면 동일하게 실행이 되겠죠.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. 그리고 html 태그 영역을 좀 더 꾸며서 사용해 주고 싶다. 예를 들면 html 태그에 language는 ko다.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쭉 작성한다. 그러면 여기 부분을 우리가 c-shop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렇게 백슬래시 해도 되고 등등등의 방법으로 html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겠죠. 그때 로우 스트링 리터럴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부분을 여기 큰 따옴표를 그대로 두고 순수한 html 태그를 그대로 두고 큰 따옴표를 세 개로 묶어주면 그 안에 있는 큰 따옴표 자체는 그대로 표현이 되더라.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모양을 한번 잡아보면 html 태그 시작과 끝 사이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html 태그 작성하는 거 모양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면 body 태그 시작과 끝 사이에 h1 태그로 hello as.net 코어 8.0 이렇게 작성해 줘도 되겠죠. 실행시켜 보면 hello as.net 코어 8.0 이렇게 출력이 되고 소스를 보게 되면 이만큼 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html 태그의 기본 모양은 그대로 큰 따옴표로 표현이 되고 여기 부분은 참고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브라우저 링크 기능이 추가된 내용인데요. 여기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. 어쨌든 이만큼 기능 이 한 줄짜리 코드 html 문서가 실행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도 되겠죠.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시샵11의 원시 문자열 리터럴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서 순수한 html 태그에 큰 따옴표를 직접 표현해서 사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. 실제로는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겠죠. 틀림лю지 movimento 스포